방송인 전현무가 연애 고민을 털어놨다. 11일 오후 첫 방송된 mbn 예능 프로그램 전현무 계획이에는 제주도의 맛집을 찾으러 나서는 전현무의 모습이 그려졌다. 이날 방송에는 배우 김남길이 게스트로 출연했다. 김남길은 전현무와 차로 이동하던 중 이 나이 되니까 일어나서 연락하고 그런 게 너무 귀찮다 라고 말했다. 이에 전현무는 크게 공감하면 안 뜨겁게 연애를 해왔잖니. 그런데 이제는 누가 생겼어? 뭐 썸 비슷한 게 생겼어. 그러면 사귈까 봐 걱정되는 거 알아. 라고 물었다. 김남길은 전현무에 말해요 맞아. 그게 걱정돼. 너무 겁이 나. 썸은 좋은데 그러면 의무적으로 뭔가를 해야 하는 거 아니야. 라고 거들었다. 그러자 전현무는 어머. 얘 나랑 똑같아. 얼굴만 달라라고 말해 웃음을 안겼다. 앞서 전현무는 두 번의 공개 연애를 했다. 먼저 2018년 전현무는 mbc나 혼자 산다에서 친분을 쌓은 한혜진과 연애를 인정했지만 1년 만인 2019년 결별했다. 전현무는 같은 해 kbs 아나운서 선후배로 만난 이해성과 만남을 시작했고 3년 만인 2022년 헤어졌다. 그런가 하면 이날 전현무가 먹은 첫 음식은 제주도의 향토 음식은 각재기, 정갱이, 국이었다. 전현무는 다소 강력한 각재기 국의 비주얼의 내가 좋아하는 비주얼은 아니야. 제발 비리지 않길 제발이라고 빌었다. 그러나 이내 전현무는 와 된장이 진짜다. 된장 자체가 맛있내라며 감탄했다. 그는 살도 엄청 푸짐하다. 진짜 단 하나도 안 비리다. 싱신한 정갱이를 먹으면 안 비리구나 라며 만족스러워했다. 한편 nbn 전현무 계획인은 현지인의 이야기를 담아내고 동네의 맛을 오롯이 느끼는 길바닥 먹퓨멘터리로 매주 금요일 오후 9시 40분에 방송된다. 전현무 계획인은 전현무와 곽튜브가 출연하며 곽튜브는 세 번째 에피소드부터 등장할 예정이다. 전현무 계획인은 전현무 계획인은 전현무와 곽튜브가 출연하여